다낭이 현재 좀 추운 것 같아요 베트남의 중부지방이라 날씨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없네 사람이 가는 사람이 두 명뿐이 없는 거야 여기 다낭공항이에요 국내선이고 옛날에 수많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사람들이 없어 짐 찾고 나가면 이제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서 근데 택시들 바가지가 또 그렇게 심하다고 하네 근데 여기 다낭 어떨런지 다낭도 바가지가 심한지 나한테까지도 바가지 쉬울까 바깥에서 일단 택시를 잡아볼게요 오우 웰컴 투 다낭 오우 웰컴 투 다낭 오우 웰컴 투 다낭 오우 여행객인 착 여행 초짜인 착 여행 초짜인 착 바깥에 경찰 아저씨들 꽁하나 대씨들 많이 서있어 단속하나봐 무슨 단속하지 어떡하지 네 땡큐 여서 담배 피러가네요 다낭사람들은 좀 친절한 것 같애 고아나드시들 많이 떴어요 국내선인데 저기 앞에가 택시존이래 말린택시 비나선 뭐 이런거를 찾아서 택시를 타면 되는데 말린택시도 짝퉁이 있어 그래서 색깔을 봐야돼 저렇게 앞에 처럼 완전히 초록색 오리지널 말린택시고 뒤쪽에 하얀색 택시가 있을건데 비나선이라고 붙어져있어요 워낙 호치민이든 베트남에 짝퉁택시가 워낙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여행운 사람한테는 여행의 첫발인데 기분이 짝퉁택시에 걸리면은 진짜 아주 첩첩하고 두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는거고 나도 살면서 많이 다녀봐서 진저리 가나 근데 여기 다낭은 한 3년전에 오고 지금이 또 처음인데 짜오치킨이 왜 나오지 나 있는거 같아 내가 숙소 딱 찍으니까 딱 나오네 숙소가 그럼 여기서 이제 어우 15분거리네 여기 다낭의 택시기사들이 바가지를 씌운지 안씌운지 그것도 좀 확인 좀 할게요 여행객인 착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베트남 어디가든지 공항 앞에는 저기 유니폼 입은 택시 회사 직원들이 있어요 저 직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거의 99% 정확해 그래서 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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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단안 국내선 공항을 빠져나와서 호텔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한국말을 써버리게 되면은 한국사람이고 또 베트남 처음 온 여행 첫짠 줄 알아 지금 11,000동이야 여기 앞에 톨게이트에요 공항마다 톨게이트가 항상 다 있어 그래서 요거는 공짜가 아니라 돈을 내야 돼 대략 감잡아서 1,000동 그 정도 짐 찾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없어 여기 관광하러 안오라봐 이제 또 호텔 가면서 길거리 한번 쑥 둘러보고 다낭에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 이 칙칙한 분위기라고 하면은 다낭에서 먹고 살고 있는 외국인들 특히 한국인들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참 또 지금 죽을 맛이겠는데 연말인데 12월달 다음주가 크리스마스 이브고 여기 길거리 카페는 사람들이 오우 많아 여기 중심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다리는 넘지 않았고 32,000동 나왔네 거긴 또 미더기가 다른게 3,5라고 써있지 3,2,3,5,3,5 뒤에 0자가 없어 이게 참 보기가 편하다는 얘기지 이게 이러면은 3,5,000동 일맛 보기 좋아 이게 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강이고 이거 한강을 넘는 용달이겠네 네 여보세요 호텔로 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쁜 아가씨 찍고 있어요 아니 찍고 있다고 택시에서 아니 같이 가는게 아니라 찍고 있다고 카메라로 다낭에 오니까 어휴 한국말도 한국식당 이창소 이발소 어휴 잘 보이네 한국식당도 있고 가뭇거리가 화려하진 않아도 이정도면은 돌아달만 하지 밤에 또 호치미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목적지에 가기 전에 택시기사들이 손님의 지갑을 달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털게이트 지나자마자 바로 지갑을 왜 달라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갑을 달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밑장 빼기 하는거에요 얼마 빼는지 순간적으로 빼기 때문에 모르고 또 도착했을때도 이게 초짜들은 배탐동을 모르기 때문에 막 뭐뭐 자꾸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운전기사가 지갑을 낚아채 낚아챈 다음에 거기서 밑장 빼기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배탐동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아는데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갑을 돌려준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딱 보면은 많이 배어있어요 배탐동이 여기서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숙소에 다 도착을 했네 여기 바닷가 앞에 있는 호텔들 아 요번에 호텔이네 이거 여기 바닷가 앞에 있는 호텔들 아 요번에 호텔이네 이거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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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1만4천동 그래서 50만동 줬거든 받아야돼? 아유 잔돈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앞에가 바닷가 오 아저씨 잘 만났네 오늘 착한 아저씨네 저기 바가지 안 씌웠으니까 여기 4상급 호텔인데 지갑 여권 잘 있고 고마워 응 고마워 고마워 아 다 나오는데 색깔이 이쁘네 여기 방에서 여기 호텔까지 오는데 거의 15분 20분이면 다 가는거 같애 오케이 땡큐 아 좀 습한 냄새 난다 응 고마워 현대 호텔이비 오지민 고치민?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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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오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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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